익명을 요구해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 엄마의 힌트 이번 친구들 모임에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독채 펜션을 잡고 수영도 하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제수씨 한 분이 SNS에서 재밌는 걸 봤다고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게임은 아이들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엄마들을 모두 한 번씩 안아보고는 진짜 내 엄마가 누군지 맞히는 거였어요 엄마의 채취나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얘 이거 못 맞히면 진짜 서운할 텐데 벌써 되게 불안해 재밌을 것 같아 상금까지 걸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 딸이었어요 다섯 살 딸 아이가 엄마들 한 명 한 명을 안아보더니 맨 마지막에 있었던 진짜 엄마를 단번에 찾아내더라고요 감동이지 그러면 역시 우리 딸야 웬일이야 우리 딸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내는 감동을 받았는지 연신 울먹였고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딸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엄마를 한 번에 딱 찾았어 우리 엄마한테만 담배 냄새가 나요 여보 난 여보가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맞히죠 난 여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강윤영씨 버스기사님과 아주분이란 이름으로 얼마 전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부산 진짜 토박입니다 사투리로 부탁합니다 저희 회사는 퇴근 시간이 조금 빨라서 퇴근 버스였지만 그리 많은 버스는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평온하고 조용하게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버스장에서 정차했을 때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소리를 쳤어요 짜증을 하면서 아저씨 저 내려요 물 좀 내려줘이소 순간 버스 안의 사람들은 아주머니 목소리에 집중됐고 아주머니의 짜증에 버스기사님도 짜증이 나는 듯 받아쳤습니다 아줌마 그 배를 눌려야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배를 눌려도 안 되니까 그러지요 하면서 한 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내리고 난 뒤 버스기사님은 계속 짜증을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 배를 눌려야 내가 희한한 아줌마 나 보겠네 진짜 배를 눌려야 내가 문을 따주고 가는 거지 희한한 아줌마 나 보겠네 진짜 아 그 배를 눌려야 문을 따주지 희한한 아줌마 나 보겠네 진짜 아 그 배를 눌려야 진짜 한심이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도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정류장마다 잘 작동되던 밸이 아줌마가 눌렀으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아주머니와 버스기사님의 짜증으로 버스 안의 승객들의 인상은 그리 좋을 리가 없었죠 많이들 찌푸리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다음 정류장 중년의 신사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내리려고 뒷문을 가신 후 배를 누르시더군요 그런데 밸이 작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도 승객들도 모두 똑똑히 보고 있었지만 버스 내부에 있던 다른 밸들도 모두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순간 중년의 아저씨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기사님께서 배를 눌러야 버스를 내려주실 테니까요 안 그럼 또 짜증을 내실 거니까요 하지만 중년의 아저씨는 당황하지 않고 버스기사님 옆으로 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기사 양반 삐잇 아저씨 제치에 버스 안 승객들의 표정은 은근 미소로 바뀌었어요 신청군 이승철의 소리처 최경옥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거슬리는 남편의 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2살에 결혼해서 25살 나이에 초대 아이를 낳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수중분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남편과 함께 수중분만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간호사분이에요. 선모님 미리 오셔서 옷 갈아입으시고요. 보호자님은 분만실 뒤쪽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샤워를 하시고 준비된 옷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샤워요? 제가요? 네 보호자님도 육조에 같이 들어가 분만에 참여하실 거니까요. 저희 모두 수중분만이 처음인지라 방법을 잘 몰랐죠. 그렇게 남편은 샤워를 하고 육조 속으로 들어왔고 간호사님 지시에 따라 제 뒤쪽이 자리를 잡고 제가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때 간호사님이 뜰채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어? 선생님 이 뜰채로 아기를 물속에서 건지는 건가? 뭐야 이 남편은? 이 여자가 물속에서 건지는 건가요? 간호사님은 아주 잠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아니요. 이건 혹시라도 산모님 대변이 나오거나 하면 그때 저희가 처리해드리는 용도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희 와이프가 물속에서 똥을 싸나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관장을 하셔서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그러기도 하거든요. 남편은 사색이 됐어요. 야 어리다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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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너무 그 생각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진통은 시작됐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남편은 남편은 제 귀에다 대고 똥 싸지 마. 야 똥 싸지 마. 야 씨 똥 싸면 안 돼. 똥 참아 진짜 씨. 와 나 진짜 씨. 애를 낳고 진통을 하고 있는 아내한테. 똥 싸지 마. 똥 참아 진짜 너 진짜 똥 싸게 해봐 진짜 씨. 정말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 말이. 아기를 낳으려면 배에 힘을 줘야 하는데 힘을 딱 줄 때마다 똥 싸지 말라고. 똥 싸면 안 돼. 똥 참아. 좀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참아 똥 싸지 마. 안 돼 참아. 이러니까 힘을 주다가도 빼고 참게 되는 거 있죠. 결국 제 로망이었던 수중 분만이 결국 실패하고 그네분만으로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 그놈의 똥 때문에 아주 그냥 짜증나. 아 너무 웃긴다. 자 할아버지의 일침 안승희님께서.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때 얘기예요. 아빠 생신이라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아빠는 일이 있어 늦게 오시고 저랑 엄마는 먼저 도착했죠. 음식 준비는 엄마가 거의 다 하셨고 할머니는 간보기 담당을 하셨어요.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드시더니 입맛에 맞으셨는지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밥을 비벼 드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아빠가 오니까 갑자기 안방에 이불을 깔고 누우시는 거예요. 아하. 어머니 진진은 좀 드셨어요? 아니. 아니 왜요? 요새 입맛이 없어서 뭐 하나 잘 안 먹히니 아까도 뭐 한 숟갈 떴나? 아니 그래도 드셔야죠. 분명히 비빔밥을 두 그릇이나 드셨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계시던 할아버지가 아주 큰 소리로 힘자 숟가락은 삽이요! 한 숟가락 먹었다니까. 한 숟갈 한 숟갈 또 꼴보기 싫어가지고 할아버지 한 숟갈 뜬 거죠? 아니 나 숟가락은 뭔 삶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할아버지 나이스입니다. 할아버지 나이스. 익명을 유원산입니다. 전 42살의 컬투쇼의 꿀잼에 빠진 아줌마예요. 그래서 사연 한번 올려보고 기억을 되살려보다 기억나는 게 있어서 올립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집으로 전화가 한 통이 오더랍니다. 큰 아들 전화번호가 뜨길래 받으셨대요. 근데 제 동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집집마다 문제가 한 명씩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아버지 카드를 몰래 가져다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와 이거 좀 심했네. 그것도 모자라서 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또다시 몰래 오토바이를 사서 오토바이 분실하고 술 먹고 욕해서 쌈박질해 급기야 버스기사님과도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께서 기사님께 무릎까지 기도했죠. 한참 질풍노도 때네요. 이렇게 했구나. 저희 아버지는 밥 먹을 때 쩝소리만 나도 밥을 못 먹게 하실 정도로 무척 엄하셔서 저희 이남 이녀는 꽤 바르게 자랐는데 그 동생만은 그의 굴하지 않고 아버지의 속을 많이 썩이는 사고몽시였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 왜 본론 전에 이딴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유가 없다면 이 사연을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화받자마자 들리는 말이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들이 울면서 말을 하더래요. 아버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쑥 전화를 받더니 쑥이 들어갔죠. 에이 쑥이 얽힌 사연이에요. 쑥 전화를 받더니 당신 아들이 돈 빌려가는데 돈을 안 갚아. 우리가 네 아들을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으면 당장 돈을 보내. 누구세요? 그딴 건 알 필요 없고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 누구세요? 그딴 건 알 필요 없고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 내가 네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니 그럼 누구야니까요? 그딴 건 필요 없고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네. 누구예요? 그딴 건 필요 없고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딴 건 알 필요 없고 돈만 버리면 보내줄 테니까 당장 돈을 보내. 아니 거기가 어디냐고요?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 이때껏 큰아들이 사고친 게 너무 많아서 아버지께서는 이 녀석이 이번엔 대부업체의 아이고 속으로 생각하셨고 계속 저쪽에서 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하더래요.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근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욱하시더니 아니 근데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놈이 이 자식 갑자기 싸가지 없게 어우러왔는데 반말이야 인마 이 띠리리 같은 놈아 너 어디서 그렇게 비웠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 딴 건 필요 없고 남편은 돈을 보내. 아버지는 더 웃겨서 이놈의 자식이야 그럼 죽여버려 이놈의 자식 하고 끌어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또 사고친 게 화가 나시고 전화 건 애들도 싸가지 없다는 없이 반말을 하고 진심으로 화가 나셨대요. 전화를 끊고 그래도 내심 걱정이 됐는지 큰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동생이 멀쩡히 전화를 받더래요. 너 어디냐? 저 회사인데요. 별일 없냐? 네.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아신 거죠.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른 채로 상대했지만 아버지의 성격대로 아신 거예요. 보이스피싱분들 예의있게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걸려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조카에게 그랬죠. 이모 화장 좀 해줄래? 조카가 좋아! 저는 소파에 앉아 진짜 샵에 온 것처럼 선생님 오늘 생일 파티 가야 되니까 메이크업 예쁘게 해주세요. 하고 제 얼굴을 조카한테 맡겼어요. 고사리 손으로 이걸 칠하고 저걸 바르고 이모 다 됐어. 드디어 화장이 끝났습니다. 저는 계속 상황극을 이어갔죠. 저 이쁘게 됐나요 선생님? 그러자 조카가 정중하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너무 솔직한 조카고 요즘 어린이는 너무 솔직해요. 이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예 안 이쁩니다. 익명입니다.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러 김밥집에 갔습니다. 저는 참치김밥이나 치즈김밥이니 하는 것보단 딱 기본 원조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날도 그렇고 원조김밥 한 줄 포장해 가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거기서 한 줄 집어 가세요. 하시더군요. 사장님이 가리킨 곳에는 은박지로 미리 포장해둔 원조김밥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언제 만들지도 모르는 음식을 사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방금. 이렇게 많은 걸 방금 다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까다롭게 구울 거면 사지 마세요. 뻘쭘해진 저는 옆에 계신 할머니 손님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같이 따져주시길 바랬는데 그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리 포장해둔 김밥을 세 줄이나 사가시더라고요. 하여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심도 많고 그냥 까다롭다니까 그냥. 이거 하나 팔아서 내가 남는 것도 얼마 없는데 말이죠. 기분이 나빠진 저는 김밥을 사서 나가는 할머니를 뒤따라 나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미리 만들어둔 거 드시기 겁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속삭이면서 내가 먹을 거 아니야 영감 줄 거야 영감 줄 거야 영감 아 그랬구나 이야 할머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영어가 너무 싫어 나도 힘든 건 싫잖아요.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 특히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오셔서 검사를 가십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외국인 건강검진 환자가 왔어요. 다들 서로 눈치 한번 보고 미루고 있었는데 제가 그 외국인과 눈이 딱 마주치는 불운으로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영화는 담을 쌓은 지 십수년 되도 않는 콩글리시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청력검사 히어링 테스트 들리면 손 핸즈업 핸즈업 이런 식으로요. 유유 그 외국인도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소변검사도 있어서 소변을 받아오라고 말을 못하고 화장실 앞까지 모셔가서 컵을 주고 쉬 어쩜 쉬 다들 킥킥거리고 웃는데 정말 제 자신이 많이 창피했어요. 그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내 박사님께 아주 공손히 문장 영어 번역하기를 여쭤봤습니다. 문지르지 마시고 3분 이상 누르세요 를 검색했더니 소변을 받아오시는 동안 열심히 해였어요. 그리고 그 외국인 소변을 받아왔고 저는 그 외국인의 피를 뽑은 후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동안 정적이 흐른데 외국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 영어 못해요! 나 영어 못해! 그것도 아주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저 영어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산지 5년도 넘은 동남아시아 분이셨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것이셨어요. 살면서 그렇게 창피하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외국인이 오면 절대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곡은 AOE 아오아의 말이 안 통해 익명이네요. 종합병동 코시국 전에 그 엄마 생신이랑 원가족 모두 수산시장에 가서 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모, 저희 식구 다 같이 갔죠. 엄마! 이모! 내가 한턱 쏘는 거야! 맛있게 드셔! 비싼 걸 그냥 개만 시키지 새우 거정 시켰어! 네 이모는 고지혈인지 먼지 있다고 그냥 잘 먹지도 않는지 참고로 저희 이모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골고루 걸으시는 게 일이시죠.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휴, 괜찮아. 새우 머리까지 먹으면 괜찮대. 드셔봐. 야, 큰일 나 아이고 새우 대가리 씹다가 저놈의 임플란트가 빠져먹어갖고 그냥 먹지 마라 그래 뭐 먹어 이모, 임플란트 하셨어요? 응? 수트야 수트야 이모는 어 많이 하셨다 되게 많이 하셨다 이모는 맛난 걸 눈앞에 두고 계속 반찬으로 나온 젓갈만 드셨어요 야 니는 혈압도 높은 게 왜 자꾸 짠 젓갈만 먹냐 아 이모 고혈압이세요? 이 약 먹은 지 한참 됐어 아이고 아휴 저희는 맥주를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도 맥주 한 잔 하시지 한지야 야는 맥주 먹음 설살이야 휴지 마라 어 내가 소음이냐 아휴 정말 이모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그럼 뭘 드실까? 어 생일 계획 드실까? 당 있어 주지마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언니 나 좀 누울게 허리 아프냐? 허리 다리 다 끊어줘 니 저 영유성 식도염인가 뭔가라며 먹고 바로 누워도 되는겨 먹은 것도 없어 마침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이모 매운탕 나왔는데 일어나서 밥 한술 뜨시지 이모가 쓱 일어나서 매운탕을 보시더니 난 매운 걸 못 먹어 입안이 죄에 헐었어 그러자 옆에서 듣던 우리 딸이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는 안 아픈 데가 도대체 어디예요? 이모는 또 이모 나름대로 아이고 코코멍 빼고 다 아프다 순간 저희 식구는 물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빵 터져가지고 한참을 웃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엄마는 계속 어찌됨 말아 어? 얘 요실금이요 웃다 오줌라 이모 골골 백사라고 아시죠? 이모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콧구멍 빼고 다 재밌습니다 아유 진짜 현실 사연이네 제목은 몇 장 몇 절이고요 글쓴이는 익명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교회에서 일요일 장로분이 연단에서 연설을 하시다가 청중에게 아 자 이사야 아 42장 18절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어서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반말로 그리고 조금 크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사야 몇 절 몇 절 그러자 장로분이 좀 놀라시면서 다시 큰 목소리로 아 이사야 아 42장 아 18절 20절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아니 이사야 42장 이 10 몇 절 몇 절 아 18 아 18절 아 20절 아 20절입니다 됐나요 아 당장 진행시킬게요 하고는 장로님이 바로 낭독을 시작하셨는데 성경을 성경 구절이 너무 절묘하게 너희 아 귀 먹은 자들아 잘 들어라 아 너희는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듣지 않는다 이 구절이랑 상황이 너무 딱 맞아서 다들 키득키득 웃었답니다 아 제일 웃으면서 아 현장이 있었어도 웃겼어 현장이 웃겼으면 진짜 웃기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중2기말고사 전날 단짝 친구였던 병구가 이름에서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병구가 한 가지 제안을 냈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만 짜고 짜고 하자 제 목소리 병구 같다 일부러 병구처럼 하는 거죠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구와 제가 반에서 꼴치를 다투는 사이였거든요 야 우리들이 맨날 꼴치인데 우리들이 짜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너 평균 몇 점이야 20에서 25점 나도 20에서 25점 우리 둘이 합치면 40에서 50점이잖아 이 정도면 다른 애들도 우리 공부 못한다고 무시를 하진 않을 거야 병구의 말대로 평균 50점인 학생 둘이 짜고 치면 100점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문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병구의 이론에 제가 혹했다는 거죠 그렇네 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지? 우리가 하루에 네 과목씩 시험 보잖아 그치? 아마 그럴 걸? 그럼 두 과목씩 나눠서 공부하고 서로 가르쳐주자 공부를 해서 가르쳐주자고? 너 공부해봤어? 안 해봤는데 조금만 해서 서로 가르쳐주면 성적이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내일 무슨 시과목 시험이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그치? 나도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일단 내일은 그냥 넘어가고 화요일 시험부터 하자 그렇게 월요일 시험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감으로 시험을 치렀고 저희들은 하굣길 화요일에 시험 대비를 했습니다 내일 시험 보는 거 과목 알지? 알아 봤지? 어 국어사회 미술음악 내가 국어랑 미술공부할 테니까 네가 사회랑 음악 공부해 알았어 그렇게 병구가 헤어지고 한 시간 후 병구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병구인데 문제가 생겼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너 혹시 시험 범위 아냐? 아 맞다 시험 범위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너 혹시 다른 애들 연락처 아냐? 아니 에이 그냥 수요일부터 시험하자 그래? 그렇게 병구가 전화를 끊고 잠깐 낮잠을 놓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 병구인데 시험 범위 알아내어? 아니 그게 아니고 시험 범위 몰라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려고 그랬는데 사회하고 음악 교과서가 없네 나 교과서 교과서 좀 빌려주면 안 돼? 잠깐만 혹시나 방에 가서 교과서를 찾아봤는데 저도 영어 수학 기술 교과서 빼고는 다른 교과서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나도 없는데 학교에 있나봐 야 우리 그냥 짜고 하는 거 없던 일로 하자 공부 못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여지껏 잘 살아왔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끊어 그렇게 저희들은 하던 대로 감으로 찍었고 결국 기말고사는 병구가 꼴찌 제가 꼴찌여 두 번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청곡은 아이콘의 더맨더머 김다희씨 스파이에 얽힌 이야기 저는 6년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살 여자예요 요새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검진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께서 새로 생긴 병원을 견학하고 오라면서 굉장히 친절하다고 배우라고 하더군요 대신 비밀리에 감기인척 검진을 받고 감기 들어갔죠 감기자가 검진 받고 오라는 특명을 내려주셨어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가게 됐죠 신분을 속이고 가는 거라 저는 굉장히 떨렸어요 뭘 떨려 아무도 모르는데 간호사라고 얼굴에 써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다녀온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기로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입구에서부터 인사를 밝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라이벌 병원이니까 눈치가 보였고 너무 떨렸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검진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문진 작성을 했죠 문제는 상담할 때였습니다 땡땡땡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도도하게 걸어갔죠 그분은 빨간 립스틱 바르시고 날카롭게 생기셨는데 거기에 좀 위축이 됐죠 그분이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가셨어요 직장인이신가요? 직장인이신가요? 정말 이상하게 보일까봐 너무 부끄러워서 네 몰라요 그분이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니 나이도 있으신데 직장명을 왜 모르시지? 혹시 저기가 알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 네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 혹시 병원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끝나기 무섭게 저는 저도 모르게 막 오빠를 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병원 안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말하고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정말 티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울고 싶었어요 그분이 알겠다고 그냥 네 알겠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적는다고 하더군요 눈빛은 왠지 오 이건 스파이구나 다 눈치챈 분위기였죠 검진을 다하고 돌아와서 직장명 물어봐서 엄청 민망했다고 하니까 제 동료도 당황해서 슈퍼요 슈퍼에서 이래요 이러면서 막 버벅거렸다네요 다시는 스파이 노릇을 못하겠어요 신청객을 슈퍼주니어의 스파이 제목이 바이크 짱이네요 제 친구가 스무 살 때 이야기입니다 갓 성인이 되어 꿈에 구리던 스포츠형 오토바이 그래봤자 적가형이지만 요거를 타게 된 친구는 아주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속을 하게 돼서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붙게 됐죠 친구는 살짝 쫄았지만 스무 살에 문올리 패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저 경찰 오토바이를 따돌리면 내가 우리 동네 바이크 짱이 될 수 있을 거야 친구는 굳은 결심을 하고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3단에서 4단 4단에서 5단 회심의 코너링까지 선보이면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경찰을 따돌렸을 거라 확신하면서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려는 순간 뒤에서 경찰은 무전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아아 야야야 너 2단 넣기 전에 서라 아아야 내가 2단 넣기 전에 그냥 서라 알고보니 경찰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스였다고 합니다 와 2단 넣기 전에 서라 하불지 말고 2단 넣기 전에 서라 야 2단 넣기 전에 서라 자 김지선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 면접 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이제 슬슬 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마침 동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을 뽑더라고요 바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근데 아 불쌍! 면접 당일날 이력서와 등본을 집에 놓고 온 겁니다 전 급히 집에다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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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내가 지금 면접 보러 왔는데 이력서랑 등본을 두고 왔어 당신이 지금 갖고 와야 돼 9시까지 와야 돼 할 수 있지?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뛰어가면 뛰어가면 열심히 뛰어가면 딱 9시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좀만 기다려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9시 저기서 남편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 최고 진짜 당신밖에 없다니까 안되셨지 아직 9시 안됐지 어 딱 맞춰왔어 자기야 얼른 줘 뭘 얼른 줘 이력서 등본 이력서? 자기만 온 거야 그냥 아 맨몸으로 온 거지 아무것도 안 갖고 이런 똥멍청이 뭘 9시 시간만 맞춰 오고 이력서랑 등본 안 갖고 온 거였어요 어떡하겠어요 이런 게 부창부수인 것을 결국 면접은 물 건너갔습니다 익명이고요 아버지 군대 썰 제 아버지가 근문문을 하시던 70년대 일입니다 와 진짜 오래된 얘기다 70년대 그 시절 너무나도 휴가를 나가고 싶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대요 아버지 제발 모친 위독이라고 전보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발요 모친 위독 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고 동네 이장님과 상의를 한 끝에 확실하게 휴가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보를 보냈 모친 사망 예상치 못한 전보에 아버지는 너무 놀라셨고 주변 동료들과 중대장님께 조의금을 받아들고서는 고향으로 달려갔대요 아닐 거야 분명 건강하셨는데 잘못 보내신 거겠지 근데 분명 난 위독이라고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어떡하지 하지만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아 이렇게 할머니가 웃으시며 아버지를 맞아주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며칠간에 꿀같은 휴가를 보내셨고 양심에 살짝 찔린 채로 부대에 복귀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버지가 근무를 서고 있는데 동기가 달려가서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다고 전하더래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신이 나서 달려갔는데 가보니깐 다정하게 서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며 중대장님 및 동료들이 묘한 눈빛을 주고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난 이제 죽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아는데 아니 아버지는 왜 혼자 오시거나 하지 않고 그냥 미치겠네 진짜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아유 아들아 잘 지냈냐 아유 언니 형 인사해라 니 새 어머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아유 둘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냥 천천히 엄마라고 불러요 연기자가 되버려 야 이게 연기를 너무 대박이다 야 1등이시네 대박이다 그 순간 중대장님의 얼굴은 의심에서 놀라움 놀라움에서 존경심으로 표정 변화가 일어났고 아버지는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참 대단하시죠 대단하시다 몇 달이 몇 달 만에 오신 거니까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중대장님이 오시게 그치 몇 달 만에 와서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바로 또 데리고 오셨으니까 새어머니를 바로 데리고 와서 인사하러 왔으니까 야 할리우드 할리우드 제목은 고래잡이 그리고 우경호님께서 보내줘 일단 소재가 너무 좋은데요 아 아 아 아 아 나는 초 초이 두 아이 엄마고요 안되겠다 자 첫째가 학교에서 2박 3일 해양 수련회를 가는데 운동화 말고 스포츠 샌들을 신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말에 사러 가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소풍이는 학교에서 어디를 가면 시장에 가서 옷 사주시면서 꼭 돈가스를 사주셨거든요 그렇지 그때 생각이 나서 우리 그날 신발 사고 돈가스도 먹자 엄마가 사줄게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 먹으면 폭영 수술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제가 당황해서 그런 건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친구들이 말해줬대요 그러면서 폭영 수술하기 싫다고 돈가스 안 먹는다면서 막 우는 거 있죠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말이죠 주말이 됐고 우선 식당부터 갔는데 애들이 끝까지 돈가스 안 먹고 카레라이스를 시켰어요 너무 웃긴다 신발 사면 폭영 수술해야 될까봐 신발도 안 사겠대요 아우 답답해 여기서 반전은 뭔지 아세요? 저는 딸 둘 맘입니다 뭐야 얘네 정말 왜 이런대요 내가 미쳐 와 딸들인데 반전이다 반전이네요 익명을 요구한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사람입니다 약 15년 전쯤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사건이 떠올라서 적어봅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인 저는 핸드폰이 없었고 집전화를 많이 쓸 때였어요 그땐 방방마다 전화기가 있었죠 오 그래요? 한편 고등학생인 오빠는 과외를 많이 했습니다 과외를 부엌 식탁에서 했는데 그때면 가족들은 모두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부에 방해될까봐 그랬겠죠 그러나 어김없이 오빠는 과외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있었죠 오빠가 한참 과외를 하고 있는데 집전화가 왔어요 과외에 방해 안되게 한 번 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야? 딸이야? 무슨 일이야? 예? 뚜뚜뚜 아빠가 전화해놓고 무슨 일이냐니 그내놓고 끊어버린 거예요?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몇 분이 진질이 났을까요?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응 그래 무슨 말인지 말을 해 전화 왜 끊었어 뚜뚜 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아빠가 원래 장난기가 많으시지만 집에다가 장난 전화를 하니 좀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그리고 또 몇 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살짝 짜증이 났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왜 말을 해요? 말을 좀 해 말을! 말을! 제가 좀 짜증을 내자 적반하자고 아빠가 더 짜증을 내서 서로 싸우고 시작했어요 뭔 소리야 아빠가 말을 해 장난치지 마 할 말 있으면 말을 해야지 지금 오빠가 집에서 과외하고 있단 말이야 자꾸 전화하는데 어 그래? 너 집은 어딘데? 집이지 어디야 집으로 전화했잖아 그 말을 끝으로 아빠는 잠시 조용히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아빠도 집인데? 나도 집인데 아빠도 집이라면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땡땡이 친구인데요 알고 보니 제 친구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아빠는 퇴근해 집에 오셔서 오빠가 과외 중이니까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계셨고 저는 제 방에 있었고 아빠가 오신지 몰랐고 근데 전화가 오고 과외 중이나 빨리 받고 아빠는 어머니랑 동시에 전화를 받았고 친구는 입장에서 전화하는데 저랑 아빠랑 동시에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끊었고 계속 아빠랑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또 기가 막히다 계속 전화를 해서 자꾸 둘이 받아 제화가 끊고 싸우니까 황당할 수 있을 게 없었죠 나중에 저랑 아빠랑 어찌나 민망했던지 그래도 재밌는 사건이었어요 요즘은 집 전화를 잘 안 써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요 신청국은 미나의 전화받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전에는 그 집에 거실이 한데 안방이 한데 이렇게 있으니까 전화 오면은 누가 먼저 받으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받았어 끊어 그러고 맞아요 그랬었죠 제목은 태풍 너는 불어라 나는 먹는다 괄호 열고 100% 실화라고 합니다 기네요 제목이 장명수님께서 보내셨고요 때는 2007년 저는 부산 해운대 P호텔 바베큐 야외 가든 뷔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8월이었고 오후 7시가 넘어 손님으로 만석이었죠 근데 갑자기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겁니다 저희는 급히 테이블마다 파라솔을 하나씩 준비해드렸지만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서 파라솔은 다 넘어지고 날아가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황급히 호텔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한 테이블만이 여성 3명이서 꿋꿋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넓은 야외 정중앙에 어딘지 알아 오직 그 한 테이블만 남아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한 손으로 날아갈 것만 같은 파라솔을 굳건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딱 잡고 드시는 거죠 잡고 다른 한 손만을 이용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장군 아니야 장군? 무섭게 들이치는 비를 맞으면서 애써 드시는 모습에 너무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고객님 태풍이 너무 심해서 얼른 호텔 안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파라솔 잡고 먹는 것도 얼마나 좋은데 낭만 있잖아요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이후에도 교대로 파라솔을 잡으시며 뭐야 이번엔 니가 잡아라 아우 팔아퍼 뷔페 음식을 가져다 드시고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비에도 웃으시면서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오 그 고객은 바로 개그우먼 이영자님이셨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야 이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 필요하라고 합니다 아우 아우 덕분에 저도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가든호텔 3층인가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 그거죠? 예? 가든호텔 맞죠? 야 파라파라파라드맹 파라에 예 많죠 예예 부산피호텔 야외 중앙에서 2007년에 야 이거 물어보고 싶다 진짜 영재 누나 100%라 했는데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또 있나 그러게요 말투도 근데 딱 이영재 선배님 같은데 어 아유 이러면 또 낭만 있잖아요 그 말은 자 신은숙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옥상에서 저희 남편은 승강기 AS 기사에요 작년 여름 남편이 일하면서 생긴 일인데 남편 몰래 올리는 거예요 하루는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남편이 신입사원 두라고 출동을 했대요 24층 아파트라 힘들게 옥상 기계실까지 걸어 올라가서 작업 중이었죠 24층 걸어갔다고? 우와 수고장 나면 난 허벅지가 아주 펌핑이 엄청 돼 어후 난 집에 가볼까 그럼 그때 신입 신입이 말했어요 선배님 아니 저 소변이 너무 급한데 어떡하죠 어 야 언제 1층까지 걸어갔다 오냐 대충 옥상에서 봐 대신 옥상에 여기 여기 이렇게 CCTV 있으니까 사각지대에서 잘 봐라 그렇게 나간 신입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난처한 얼굴에 위도시 흠뻑 젖어 있더래요 남편은 뭔 소변 한번 보러 갔다가 저렇게 땀을 흘렸나 했대요 근데 잠시 후 남편도 소변이 급하더래요 야 잠깐만 나도 소변 좀 보고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그렇게 옥상 CCTV 사각지대로 간 남편 지퍼를 내리고 시원하게 뿌리는 순간 왜 신입에 위도시 젖었는지 알았대요 옥상 위에 바람이 너무너무 강했고 마치 왈위 현상처럼 오줌 줄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소용돌이 치며 들어 솟구쳐 올라온 거죠 준원아 그렇다고 중간에 멈출 순 없는 상황 그렇다고 방향을 바꾸거나 아 그렇지 방향을 바꾸긴 애매하지 바람을 피하자니 CCTV라는 함정이 남편은 마치 아쿠아맨의 초능력처럼 물줄기를 위로 달려보내며 일을 마쳤는데요 어 이렇게 위도수를 흠뻑 젖은 채로 기계실로 들어가자 그 신입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았대요 야 너도? 하하하하 너도 나도 야 나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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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나 바람이 세면 익명입니다 면봉이라는 제목이에요 어 익명입니다 응 아 때는 대학 합격 직후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보건증을 만들러 갔습니다 아하 이거 그때는 필요했었죠 알바할 때는 보건증이 다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제목이 면봉이죠? 네 알 것 같네요 이런저런 검사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 직원분이 제게 내민 것은 바로 면봉이었어요 일반 면봉보다 서너 배는 긴 면봉이죠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셔서 이거 항문에다 넣었다 빼서 가져오세요 어? 어이 이런건 금시초문인데 보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해치우고자 하고 후딱 찔렀다 뺐는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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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먹은 거야?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지? 내가 너무 힘을 줬나? 들어간 걸 어떻게 빼는 거야? 미쳤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정말 더듬더듬 찾아도 보고 더듬더듬 그게 더듬으면 나오냐고 그게 이게 어떻게 찾았지? 더듬더듬 막 찾아도 보고 쭈그리고 앉아 힘도 줘보고 혹시나 나올까 해서 나오지도 않을 똥도 한번 넣어보고 별 짓을 다 해봤으냐? 실종된 면봉 솜은 나오진 않더군요. 다른 한쪽 끝에 있는 면봉을 다시 넣었다 빼서 가져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럼 이미 안에 들어간 게 더 깊숙이 들어갈 것 같았어. 시도하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검사실로 갔습니다. 저 면봉 하나만 더 주세요. 예? 저 아까 드린 건요? 그게 어... 부러졌어요. 어... 변명을 해도 난 왜 그걸 풀어줬다고... 유유유유 그렇게 새 면봉을 받아들였는데 이럴 수가! 어? 세상에! 그 면봉은 원래부터 한쪽에만 솜이 붙어있던 면봉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부르고 솜이 없는 쪽을 찔러놓고는 잊지도 않던 솜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거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면봉을 극혐하잖아요. 유유유유 코로나 자가키트 면봉이 얼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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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건소에서 주는 거 길게 생겼는데 한쪽이만 면봉이 있죠. 한쪽에만 있어요. 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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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